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탈도 많았고 여러가지 일도 많았던 헤이안시대 일본의 마지막 문민정부 헤이안시대가 슬슬슬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왜? 원시와 평시 두 거대 조폭 집단의 일본 내전 때문에요 그러면 원시랑 평시랑 싸웠으면 누군가 승자가 있을 거 아니야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졌을까요? 여기서 지면 멸족이에요 그만해라 많이 못다 이거예요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원시와 평시의 마지막 전투가 1185년에 이 전투가 5년 동안 지속됩니다 두 조폭 집안 간의 전투가 1185년에 단노우라라는 곳에서 거기 어딘데요? 말씀드릴게요 단노우라가 지금의 시모노 새끼예요 욕한 거냐고? 아니죠 거기 후쿠오카에서 제이아루 열차노 타시면 한 1시간이면 가는 야마구찌에 있는 버거 열희로 아주 유명한 곳댔스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이라고 지금의 시모노 새끼가 당시 이름이 단노우라라는 지명이었는데 여기서 원시와 평시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 결과는 원시의 승리였어요 평시는 완전히 격파 거의 멸종 수준이 돼버려요 단노우라 전투 이때부터는 뭐냐? 그렇죠 원탑 조폭의 시대입니다 원시 세상이 돼요 원시 그리고 결국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는 원탑 조폭은 우리밖에 없다 이해하기 쉽게 조폭이지만 말하고 말씀드리지만 다 군사 그냥 군 조직이에요 원시가 이끄는 군사 1192년 그러니까 단노우라 전투가 끝난 지 7년 후에 당시에 원시 지도자였던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이 다 군대잖아요 자기는 뭐라고 부를까? 1192년에 굉장히 중요해요 요리토모라는 원시의 지도자가 스스로 자기를 장군이라고 불러요 일본어로는 쇼군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일본 얘기할 때 나오는 막부의 쇼군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노우라 전투 끝나고 원시가 집권을 한 다음에 당시 원시의 지도자였던 요리토모가 스스로를 쇼군 장군으로 부르면서 일본은 이때부터 쇼군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도 일본의 대노 그러니까 일본 왕은 교도에 그냥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스스로 쇼군이라고 불렀던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는 당시 자기의 거점 도시가 어디였냐면요 도쿄에서 서쪽으로 지금도 차 타고 가면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가마쿠라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가 거점 도시였어요 이 가마쿠라에 쇼군이 군사 막사를 설치합니다 말이 이제 막사지 천막만 쳐놨겠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군 지도부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요 막사 이거를 뭐라고 불러냐면 군 지도부와 쇼군이 있는 군 최고 지도센터라고 하면서 막부라고 불러요 최고 사령본부가 있는 그것을요 막부 일본어로는 바쿠후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군사정권 시대인 막부 시대가 열리고 막부 시대의 중심 지역이 가마쿠라니까 당연히 이때부터는 우리가 일본 역사할 때 맨날 외웠던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일본은요 굉장히 시대 외우기 쉬워요 우리는 무슨 고조선, 옥저, 동예, 후백제 등등등 외워야 될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가락국, 대가야, 금간과야인데 일본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쭉 일본이에요 물론 그전엔 왜라고 불렀지만 쭉 일본이에요 단지 집권자의 거점 도시가 어디냐에 따라서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로 바뀌는데 그 시대 이름은 다 뭐냐 당시에 실질적인 수도 이름이 다 붙어요 수도 이름 헤이안 시대는 당연히 헤이안이 수도 있고 지금의 교도 나라 시대는 당연히 나라가 수도 있고 지금 가마쿠라 막부는 당연히 가마쿠라가 당시 실질적인 집권자력의 수도였고 교도는 설명드릴게요 교도에도 그 대눈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가마쿠라 막부가 생긴 이후부터는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약간 두 개의 수도가 생겨요 막부 시대 때마다 교도는 형식적인 수도고 그러니까 대노, 천왕 거기서 코나 파고 앉아있고 고딱지가 왕건이가 나왔다 오늘 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도는 쇼군이 있는 곳 지금은 가마쿠라죠 이렇게 두 개의 수도가 탄생합니다 궁금하시죠? 아니 그러면 쇼군도 복잡하게 만드냐고 차라리 그냥 대노 날려버리고 깨끗하게 자기가 왕하면 되지 않냐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인들만의 내밀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리토모라는 제1대 쇼군이 집권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밑에 사무라이들 관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부하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여라 되스 와다시노 사무라이들 모여라 하이 쇼군 내가 너희들 앞으로 주군이다 주인이다 어? 소우 되스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떨어질 거 없나 되스까? 있지 너희들에게 내가 땅을 나눠주겠다 어? 논밭을 산을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소우 되스 네 그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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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무슨 땅 이거를 사무라이들한테 나눠줘요 그 대신에 너희들은 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딱 봐도 뭐예요 이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중국도 그렇고 봉건제도잖아요 봉건제도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거든요 봉건제도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지방에 보내요 지방에 보낸 다음에 그 지방은 너희들이 알아서 통치하라 단 나는 너희들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세금 내라 이게 간단히 말해서 봉건제도예요 반대는 뭐냐면 내 사람을 지방에 보내는 게 아니라 과거제도를 통해가지고 시험 보고 선발한 공무원 학교급은 애주일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뽑아가지고 이런 시험 봐서 뽑은 사람들을 지방에 보내는 것은 이건 중앙집권제도고 이거에 반대인 봉건제도는 내 사람을 지방에 보내요 그 대신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세금만 내라 이 중국과 한국의 봉건제도가 이때부터 막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당신 이제 막부는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냐 자기가 그냥 뭐 쇼군이 쇼군이 왜 쇼군이냐 그냥 야 저기 교토에 있는 저기 허수아비 코나 파가지고 왕건이나 꺼내는 저 덴노 날려버리고 내가 국호도 바꿀 거야 이제 일본이 아니라 뭐 할까 고구려 할까? 어쨌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이제 그 나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해요 교토에 있는 덴노는 그냥 상징으로 남겨버리고 신적인 존재만 허용을 합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없어요 그때부터 실질적인 권력은 쇼군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두 개 정부잖아요 수도도 두 개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그냥 요리 토모가 그냥 덴노 죽이고 자기가 왕과 황제를 왜 안 했냐 자 이제부터 일본만의 독특한 그 정치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한국과 중국은 역성혁명이 가능했던 나라예요 역성혁명은 성을 바꾸다예요 왕씨의 조선을 무너뜨리고 전주이시의 조선을 세운 것도 역성혁명이죠 이게 가능해요 했어요 근데 일본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존심 중에 하나 이거거든요 기원전 771년부터 일대 덴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덴노가 안 끊기고 쭉 이어져온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일본인들의 자존심 만세일계라고 말씀드렸죠 만세 만만년 만만세 동안 일개 닭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의 계통으로 쭉 이어진다 즉 그 말은 일본은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덴노는요 일본 그 자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과 황제 정도가 아니에요 덴노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저거 세금 많이 들어갔는데 일본 왕실 저거 저거 세금 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든 저기 일본 왕이랑 왕비 저거 공주 왕자들 저거 우리가 세금 왜 줘야 되냐 나는 불만을 왜 안 하냐 영국은 해요 영국은 찰스 3세 아이고 드디어 카메라 파커 볼스랑 드디어 불륜 50년 만에 결혼했네 봐 브라보 우리가 쟤네들 버킹겸국에서 먹고 사는 거 뭐야 우리가 돈 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와요 영국은요 일본은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 왜 그리고 이거 일본은요 아무리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왕실 욕은 안 합니다 왜 일본 덴노는 일본 정통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덴노는 신이에요 만약에 덴노를 죽이고 새 왕조를 만들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 통일하고 조선이 들어왔다 이거는 일본이 죽는 거예요 일본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가뜩이나 가뜩이나 지금 지방 입김이 엄청 센 당시 일본이었는데 요리토모가 머리를 잘 굴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허수아비인 일본 덴노를 죽여버리고 내가 새로운 왕조를 여기서 만든다 한반도와 중국과 같이 그러면 일본의 일본은 붕괴된다고 본 거예요 시작부터가 덴노였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을 본 겁니다 타협을 봐요 일본을 죽이는 행위인 덴노를 죽이는 건 안 하겠다 덴노만큼은 안 죽이고 실질적인 권력은 내가 가져가겠다 적절한 타협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 귀족들 귀족들은 뭐였냐 귀족들도 교토에 격리를 시킵니다 왕족도 그렇고 귀족도 그렇고 교토에서 그냥 놓으십시오 나오지 마 교토에서 가둬버려요 근데요 당연하죠 나오지 말게 귀족도 못 나오죠 만약에 귀족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무사와 결탁을 손잡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토에 덴노와 귀족을 가둬버린 쇼군과 막부가 뭐하냐면 각 지역에 군사정권이든 돈이 있어야지 나라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세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 무사들을 보내서 세금을 또 뜯어오게 만듭니다 여기에 덴노가 격분해요 교토에 갇혀있는 덴노가요 뭐야 지금 세금이 원래 나한테 와야 되는데 저 지금 저기 저 군인들한테 간단 말이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 방법 없어요 당연하죠 모든 권력은 다 쇼군이 가져갔는데 자 이로써 돈도 챙겼겠다 가마쿠라라는 곳에 든든한 또 이 근거지도 마련했겠다 이로써 앞으로 676년 동안 이어지는 일본의 군사정권 막부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의 700년 동안 일본이 군사정권이었어요 자 군사정권 쇼군 막부시대를 연 제1대 쇼군 요리토모가 1199년에 꼴까닥 사망을 합니다 이 아들내미가 요리이애라는 애였는데 애? 애라고요? 맞습니다 애 일본어가 아니라 17살짜리 어린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2대 쇼군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너무 어리버리예요 어리버리하고 지도자로서 실력이 없어 게다가 쇼군이라고 하면 장군 장군이지 않습니까 군인이요 그러면 딱딱 결단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 요리토모의 부인 자 퀴즈 요리토모의 부인은 지금 2대 쇼군 요리이의 뭘까요 뚝뚝뚝뚝 엄마죠 당연히 엄마죠 그러니까 1대 쇼군 요리토모의 부인 마사코라고 했었어요 마사코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여걸 여자 영웅 영웅 으로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이 마사코가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 남편이 만들어놓은 이런 그 탄탄한 기반을 우리 아들 내미가 무너뜨리는 것은 난 용납치 못한다 아들아 네 엄마 내려와 인마 네 엄마가 대신 통신한다 실제로 엄마가 대신 통신을 해요 이대 쇼군이요 요리 이해가 이제 이대 쇼군이 된 다음에 어리버리 어리버리 하니까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일본에서는 여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엄마 마사코가 우리 남편이 만든 이 가마쿠라 막부를 우리 어리버리한 아들내미가 말아먹는 것은 나는 있을 수가 없다 아들아 네 엄마 스텝 다운 내려와 해서 끌어내려 버려요 그리고 엄마가 대신 통신합니다 명분은 이거였어요 아들아 엄마 엄마 난 쇼군하고 싶단 말이야 엄마 야 너 똑바로 들어 지금 교도에는 우리 군인들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여차하면 달려올 준비를 하는 덴노와 그의 아이들 덴노와 그의 어 이 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너같이 약한 놈이 쇼군으로 앉아있으면 우리 가마쿠라 막부는 바로 무너져 미안하지만 내가 네 엄마지만 너 그만해 내려와 나 쇼군하고 싶단 말이야 끌려 내려와요 그러면서 권력은 엄마인 마사코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물론 마사코도 권력을 가져가지만 마사코의 아빠 그러니까 저기 그 끌려 내려간 이대 쇼군의 외할배죠 외할배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족보 잘 보셔야 돼요 마사코의 친정 아빠이자 끌려 내려간 이대 쇼군의 외할배인 호조 도키마사 안 외우셔도 돼요 호조 도키마사가 실질적인 권력을 줍니다 하하하 내가 딸을 잘 만나가지고 늙음하게 권력을 주는구만 하하하 하하하 여기에 끌려 내려간 17살짜리 어린 쇼군이 다시 그 자리에 오기 위해가지고 몰래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암살됩니다 에이 에 엄마와 외할배가 맞습니다 권력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덤빈다 내 아들 내 외손자 다 필요 없다니까요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쫓겨난 어린 쇼군 전직 X쇼군이죠 암살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암살된 쇼군의 동생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암살된 쇼군의 남동생 똑같아요 이 남동생에게도 마사코는 엄마고 그 다음에 도키마사는 외할아버지예요 이 동생 안 외우셔도 돼요 이름은요 사네토모라는 애를 3대 쇼군으로 앉혀버립니다 허수아비겠죠 3대 쇼군으로 앉혀버린다면 아버지 권력은 내가 줬어요 따라 정말 권력이란 건 달콤한 것이야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219년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허수아비 쇼군이었던 이 3대 쇼군이 행사장에서 군사퍼레이드 같은 행사장에서 허수아비 쇼군이지만 군사퍼레이드는 잘한다 그때 누가 달려와가지고 원수 내 칼을 받아라 암살해버려요 백주대나재 당연히 범인은 잡혔겠죠 현장에서요 현행범으로 3대 쇼군을 행사장에서 대담하게 백주대나재 칼로 찔러가지고 암살해버린 이 이 범인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추리작가라면 누구로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를 이 암살범으로 해야지 딱 흥행이 될까 범죄도시 3같이 자 범인은 누구였냐 바로 2대 쇼군 억울하게 쫓겨난 다음에 암살당한 2대 쇼군 요리의 아들이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버지의 원수다 받아라 팍 된 거예요 당연히 현직 쇼군을 암살했으니까 이 아들내미 요리의 아들 2대 쇼군의 아들 처형당합니다 자 이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봐봐요 쇼군 가문의 대가 끊겼어요 봐봐요 1대 쇼군 죽었죠 2대 쇼군 어린 17살 어리버리 쇼군 이제 쉬었어요 2대 쇼군 엄마가 죽였죠 3대 쇼군은 2대 쇼군의 아들이 죽였죠 그리고 2대 쇼군의 아들 암살범 처형당했죠 이제 없어요 쇼군 배가 끊긴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당연히 교토에 닫힌 데노겠죠 그렇겠죠 자기들도 다 스파이 보냈겠죠 딱 보고 이때다 기회다 우리가 치자 실제로 덴노군이 교토에서 가마쿠라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저 분사 구태타 세력을 날려버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해서 이때 사무라이들 동료를 해요 동료를 한다고 해서 산토끼 토끼야가 아니라 정말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상대가 누구예요 달려오는 군대가 신의 군대잖아요 신의 덴노의 군대예요 살아있는 신의 군대 여기서 사무라이들이 멘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덴노와 싸우면 신과 싸우는 건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냐 이거 한 번도 이건 생각도 못해본 거예요 이때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동료를 하고 있을 때 요리토모의 부인 일본 역사상 몇 안 되는 여걸 여자 영웅이었던 요리토모 일대 쇼군의 부인인 마사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이 부분을요 동료하고 있는 사무라이들을 다 모아놓고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그걸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막불을 만들었습니까? 덴노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귀족들의 횡포를 우리가 보다 보다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막불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너희들 사무라이들 무사 너희들 솔직히 닦아놓고 너희들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는가 너 땅 하나도 없었던 너 지금 땅 부자지 사는 거 좋지 이렇게 살게 만들어준 게 누구 덕분이죠? 그렇죠? 제 남편이었던 요리토모 덕분 아닙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저기 달려오는 사람들은 신의 병사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심장이 뛰는 사람일 뿐입니다 땅 포기할래 안할래 잘 생각해라 현실적으로 이 연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생일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생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